안녕하세요. 대학 청년 대교부 회장 최경기입니다. 이번 주 저희는 청년들이 택파이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에게 저희 젊은이 예배를 소개하는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주 3시에 대성전에서 들어주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특별히 저희 청년들이 함께 빛이하는 영혼들을 위해 청년 러브 스타트 파티를 주최하고자 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주시고 많은 청년들 함께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오브 예배 때 봬요.